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두 번째 글쓰기 챌린지가 끝나서 그걸 축하하는 미니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팟캐스트 채널에서 디스코드 채팅방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들 가입되어 있으시죠? 거기 다 들어와 있으시죠? 무료 한국어 공부방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올해부터 한 두 번 정도 글쓰기 챌린지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기 연습할 수 있는 챌린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전했던 두 번째 챌린지는 100일 Q&A 챌린지라고 해서 100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가지의 질문을 드렸어요. 100가지의 아주 아주 재밌는 질문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은 100가지의 대답을 100일 동안 썼던 그런 챌린지를 했었죠. 100일 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100일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15주 챌린지라고 해서 15주 동안 매주 대답을 했던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0월 3일에 끝이 났어요. 첫 번째 챌린지를 완료하신 분들은 33분이었는데 이번 두 번째 챌린지 완료하신 분은 무려 77분 77명의 도전자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200명 조금 넘게 도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반 정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와우 그리고 이 챌린지 질문들이 다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질문들을 물어봤는데 그걸 외국어로 대답하라고 하면 저한테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 100일 Q&A 질문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행복에는 꼭 돈이 필요할까요? 친구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이나 출산은 꼭 해야 될까요? 네 어렵죠.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답변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답변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 팟캐스트에서는 읽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참가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쓰기 연습도 했지만 물론 다른 분들의 대답이 재밌어서 그런 대답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읽기 연습도 됐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은 다 디스코드에 남아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한테도 사실 이런 챌린지들이 큰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이 챌린지에 올라온 답변들을 다른 한국인들도 다 봤으면 좋겠다. 진짜 이 답변을 들고 가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한국어를 세계에서 이렇게나 정성스럽게 이렇게나 열심히 공부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챌린지가 다 끝나서 방학을 즐기고 계실 텐데요. 이 휴식하는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너무 허전해요. 막 매일매일 쓰다가 안 쓰니까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빨리 다음 챌린지가 기대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챌린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챌린지에 대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챌린지는요. 1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재밌고 좋은 챌린지를 하고 싶어서 계속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11월 1일 1일이라고 하면 뭔가 시작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기간 동안 기다리기가 너무 길어요. 라고 빨리 연습하고 싶은 우리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방학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저의 싱가포르에 있는 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방학인데 방학은 학생이 쉬는 기간인데 왜 숙제가 있어요? 하면서 되게 놀라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한국은 방학에 숙제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방학 때 더 바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스타일로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니까 10월 한 달 동안 한번 가볍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학 숙제는 뭐냐면 바로 감상문 쓰기입니다. 감상문. 감상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서 감상문, 영화 감상문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책을 읽어보고 이 책에 대해 내가 느낀 점 아니면 책에 대한 줄거리, 책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그런 걸 감상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월 한 달 동안 읽은 책이나 아니면 봤던 드라마, 영화의 감상문을 써서 디스코드 채팅방에 올리는 방학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이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혹은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그동안 봤던 책들 중에 그냥 한번 쓰기 연습할 겸 감상문 써보고 싶다 하는 거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냥 A4, 텅 빈 하얀 종이에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템플릿, PDF 템플릿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손으로 쓰고 싶은 분들은 핸드라이팅 손글씨로 써서 올려주시고 또 타이핑이 쉽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핑을 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디스코드 채팅방 챌린지 섹션에 또 새롭게 10월 방학 숙제라고 채팅방을 만들어 둘 테니까 거기에 자유롭게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이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소소하게 간단하게 굿즈를 만들었어요. 이런 귀여운 머그컵도 있고요. 키링도 있어요. 키링. 이게 얼마나 귀엽냐면요. 이거 뭐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열쇠고리로 쓸 수 있는 키링 있고 또 노트. 여러분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실 때 혹은 저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도 있고요. 또 반팔 티셔츠도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짠! 까만색 반팔 티셔츠고 사이즈는 M 그리고 XL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팔 부분에 보면 백일쓰기라고 적혀있는 귀여운 티셔츠, 이벤트용 티셔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여러분들에게 이 굿즈를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뭘 보내드릴지는 모르고 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한국의 간식들 같이 예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백일쓰기 15주 Q&A 챌린지 그리고 백일 Q&A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저 챌린지 도전 안 했는데요. 저 챌린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쓰기 챌린지 완료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의 챌린지 참여 방법입니다. 먼저 이 영상에 댓글창을 켜주세요. 그 댓글창에 그동안 했던 챌린지 후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챌린지를 통해서 내 한국어 실력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이걸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챌린지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챌린지를 진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디스코드 닉네임을 앞에 꼭 적어주시고요. 또 제가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국가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표시도 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총 다섯 분 뽑아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쓰기 챌린지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독후감을 써보는 방학 숙제를 한번 써서 디스코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저의 팟캐스트 후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 같은 거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이벤트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디스코드 아이디랑 또 어느 국가에서 보고 계시는지를 꼭 꼭 써주셔야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학 숙제로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총 세 분 제가 뽑을 거고요. 제가 이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 정말 다 이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먼 곳에 살고 계세요. 지구에 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번 첫 번째 이벤트는 이렇게 여덟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챌린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 연습하고 싶어요. 이런 챌린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영상 댓글이나 디스코드 다 괜찮으니까 많이 알려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챌린지 다음 챌린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라이브랑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